아무래도 피아노라는 거는 이 음력 자체가 굉장히 넓은 음력의 악기고 완전히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악기인데 그 악기가 두 대가 만났을 때 솔로 연주보다는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키스라 이런 사운드를 좀 더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음악기의 풍부한 울림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그 다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게끔